배우 이시영과 김영광이 MBC 월화드라마 파수꾼 출연을 확정했습니다. 파수꾼은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이 모여 아픔을 이겨내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임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. 극 중 이시영은 사격선수 출신의 전직 강력계 형사역을, 김영광은 복수를 위해 괴물이 돼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. 한편 파수꾼은 오는 5월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.